도실로 나온 김현서는 불이 켜진 안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녀는 범행 현장을 조작하고 있는 김민태를 목격한 건데요. 목격자 김현서의 증언에 따라 김민태의 방부터 조사해 보기로 한 형사. 수색 끝에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김민태의 옷 주머니에서 범행과 관련된 메모장이 나온 건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메모장 안에는 김민태가 엄마 이금자의 필적을 연습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 억울했어요. 나도 엄마한테 사안 받고 싶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재혼 가정의 의붓 아들이었던 김민태. 엄마 아빠 며칠 뒤에 길 아니야? 용케도 기억하네. 아유 기특해라. 길 같이 준비하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았던 김민태는 새 엄마 이금자의 사랑을 원했는데요. 엄마 엄마 나 대기업에 취업했어. 나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고생했다. 너를 언제 취업할래. 오빠가 너무 잘나가지고. 아유 이 딸이 그냥 고생이 많다. 그러나 무엇이든 살아난 의붓 아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친딸을 보듬었던 엄마 이금자. 엄마 나왔어. 아유 그래. 뭐해? 아유 이거 정리해야 돼서. 엄마. 나 회사 생활 그만두고 가게 하나 찾아주면 안 돼? 아니 잘나가는 회사를 왜 그만둬? 아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난 더 힘들어. 아유 정말 짜증나. 의붓 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지만 투명스러운 엄마 이금자. 알고 보니. 네? 이번 달 실적도 꼴찌야 꼴찌. 도대체 몇 달째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한 거 알면 똑바로 좀 해요. 똑바로. 회사 실적을 올리려고 빚을 쥔 김민태. 이게 더야?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늘어만 갔는데요. 그러던 중 김민태는 가계부를 쓰던 엄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엄마의 통장 잔고에 놀란 김민태. 김민태가 범행을 계획한 동기는 여기에 있었는데요. 보험 수혜자와 재산 상속자의 명의가 친딸 김현수로 지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카페 차려주는 거지? 카페 차려줄 테니까 대신 잘해야 돼. 당연하지. 우리 딸이 누구나. 나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동생 김현수에게는 카페를 차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엄마를 보고 자신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김민태. 결국 범행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모았는데요. 사건 당일 엄마가 퇴근 후 씻으러 간 틈을 타 계획했던 인면 수신 범행을 실행합니다. 평소 엄마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탄 김민태. 주점을 운영하면서 밤낮이 바뀐 이금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었는데요. 의구다들 김민태가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에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까지 복용한 이금자. 아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과 범행을 목격한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서 검거했습니다. 기소된 아들에게 2017년 징역. 의구다들에게